암흑 스트리밍 합니다 자 버프 버프 돌려주시구요 오늘은 3.4 삼불타 그리고 물빵 감사합니다 물빵 저기 사제 캐릭만 주시면 되요 버프 주시고 지능버프 예 지능버프 주시고 예 탐하시고 제 로모네요 야 어글 안 뺏긴다 나이스 훌륭해 어? 어글 안 뺏기고 있어요 자 탐 아 글콜 잊혀라 아 확실히 어글 안 뺏기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두 분 팁을 다 응용해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롱님 딜 그래도 순간적으로 바로 빼서 왔어 자 이건 들어가서 딜 할게요 그냥 죽여서 왔어 질리 뭐야 그냥 죽여서 왔어 손을 줄 수 없었던лаг位 야 억울 안 튄다 아 좋아 아 신나는데 이거 다 죽었어 형님 이거 다 불타팟이야 딴 데서 볼 수 없는 쓰리 전사파 초록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있는 초록님이 다 도와주셨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초록님은 다 해주신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, 뭐 씨 아... 네 아이고 갔다 이미 이쪽 이쪽 가자 음 흠 으 헤헤 헤헤 꺼미 좀 이런 거야 돌진 않으니까 분노가 확실히 훨씬 더 낫네 헤헤 헤헤 퓨라님 물약값은 초록님한테 청구하세요 초록님이 드릴 거야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초록님한테 초록님한테 청구해요 나한테는 청구하지마 나 돈 없어 야 어그를 안 뺏겨 야 어그를 안 뺏겨요 이제 어? 야 이 초록님한테도 내가 어그를 안 뺏기고 있어 야 난거님하고 초록님 조언을 들었더니 자 이거 오케이 드시고 드실 분이 드세요 디퓨리 네 제가 탱이였어요 제가 탱이었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라우 형님 흐흐흐 일루와 씨 망토 옵션이 뭔데요? 나 못 봤어 난거님 한번 링크 좀 난거님 쓰실 거면 쓰시고 전사 거야? 캐스팅? 아 오케이 축하드려요 나 지금 어그를 엄청 잘 잡고 있어요 어저께 복수 했죠 어저께 복수 했어 어저께 복수 했다고요 갈게요 쟤 하 하 하 하 하 하 한 명 어쩔 수 없어 아 라온이 형님 법사도 딜 좋아 이쪽부터 할게요 아이고 이 시러그를 제가 놓쳤네요 트라님 미안해요 좀 더 노력하는 탱거가 될게요 어휴 우리 길드 힐러들 아휴 우리 길드 힐러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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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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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오니? 다 왔죠? 뭐야 얘 아직도 남아있었네? 일로와 아니요 여기 딜전이 두명이나 있잖아요 난 일부러 보스만 팼지 이거는 파쇄 상황을 딱 보고 제가 판단을 한거에요 자 이제 일어나시고 가요 팟을 운영할 줄 알아야죠 지금 전 딜이 두명이나 있는데 무슨 귀찮게 그것까지 봐요 만약에 다 천캐릭이다 그리고 도적이다 그럼 당연히 내가 잡았겠지 여기 가운데부터 잡을게요 그건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형님 에? 일로와 아니 지금 징 찍고 있었잖아 징 찍고 아 진짜 징 찍고 있었잖아 징 징 찍고 있었잖아 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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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완전 안정적이지 않아요? 탱킹이 지금 이 두 명의 전딜은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고 딜러도 어마무시하고 어글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들한테 어글 뺏기는 건 넥스 점사 얍 얍 아 이거 두 번째 모음 늘 때 늘 타이밍에 뺏기네 난거님 초록님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? 지금 멀티 때 내가 잠깐 돌리는 사이에 어글 뺏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도발이나 반가로? 두번째 모음한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고 잠깐만 이거 잡고 잠깐만 탐해요 이거 잡고 잠깐만 탐 다시 탐탐 첫 번째 대상한테 반가 쓰고 바로 탭해서 다음 평태 그 다음에 초록님은 미리미리 넣어놔야지 아 일단 일단 잠깐만 반가를 중간에 아 도발을 미리 도발 도발이 아니 내가 이미 서너구를 먹는데 도발로면 그게 더 도발이 먹혀요?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 도발은 돌리는 거잖아 야 그렇긴 한데 어 변경 시에만 되는 건데 음 일단 반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아 이 두분들 힘드네 자 일단 여기 넣고 평타만 넣고 오케이 아 오케이 이해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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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평타를 넣고 잡고 오 이번엔 안 뺏겼다 됐죠?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두무기는 음 지금 초록님 방법하고 음 나라님 아니 난거님 하고 지금 짬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 하여행 아 하여행 퍽 아 하여행 하여행 와 안 바뀌었다 야 나이스 아 인제 인제 완벽하게 익혔어 어 그쵸 어 인제 완벽하게 익혔어 아 인제 감이 온다 오케이 오 인제 인제 어 인제 감이 보여 어 오케이 인제 인제 좀 감이 잡히네 아우 철옹님 얄미워 죽겠어 그냥 어 바로 그냥 기를 죽여버리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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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다 이 3전사 파트도 재밌어요 아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 근데 얼추 감을 잡았으니까 좋았어 이번엔 잘했어 호우 이게 툭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래도 두 분 때문에 그래도 실력이 좀 나아지고 있어 심화 학습 펑켄도 뺏길 수 있으니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우드 펑켄이 돼요? 와우드 펑켄이 있어? 있어? 그래요? 그래요? 아이고 호우오오우 그거 하나씩 잡아요 어차피 억을 놓쳤어 어쩔 수 없어 하나씩 잡아 자 빽빽 나와서 잡을게요 안전하게 이번에 우리가 딜이 좋지만 안전하게 네 하코잖아요 일단 안전하게 갈게요 이쪽에 있네요 자 이건 그냥 갓개로 억을 최대한 잡으세요 어쩔 수 없어 다 그냥 1대1로 잡아 대신에 점사만 하세요 이 사람들 안아파 매주 없이 그냥 그냥 다 후드러쳐요 그냥 매주 없어 야 하나씩 잡아 형님 거는 제가 뺏었고 매주 없어 야 하나씩 잡아 우린 매주 없는 팟이야 상남자 팟 매주 따위 키우지 않아요 아휴 막판에 뺏겼네 클릭을 잘못했어 매주 따위는 하지 않아 하나씩 잡아요 으쨰 아 저희 왜 클릭이 안 돼 저 새끼 저거 가요 하나씩 잡아 형님 거 뺏어왔어요 형님 거 뺏어왔어요 아따 형님도 어글 잘 드시네 이 무서운 사람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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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뺏겼어 이번에 야 이번에 잘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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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트라님 할만했죠? 오히려 할만했죠? 자 고생하셨어요 나갈게요